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일반 회사의 해외영업 직군자들은 이런 일을 하고 종합상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 그렇죠. 종합상사에서 해외 영업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종합상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를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합상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트레이딩, 그러니까 무역을 주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무역을 하는데요. 다양한 제품, 철강이나 화학이나 부품 이런 것들을 삼국간 거래,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많긴 하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원 개발도 합니다. 자원 개발이요? 그러니까 석유, 가스 또는 요즘에는 식량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탐사하고 개발하는 이런 역할들도 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개발된 그 광고를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운영할 여력이 안 되면 합작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종합상사에서 해외업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팔 물건에 대한 포커스를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살 곳에 대한 포커스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내외에 굉장히 제품이 우수한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에 영업이나 마케팅을 할 만한 역량이 없어. 또는 조직이 없어. 그리고 또는 자본력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이쪽에서 투입이 돼가지고 개발을 직접 해가지고 이 제품은요. 얼만큼 생산하면 외국에 어느 지점에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한번 해봅시다. 이런 개발을 하는 역할을 하나 하고요. 개발됐으면 팔 곳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로 개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잠재 고객들, 바이어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이 됐어? 그러면 이쪽에 내가 개발했던 그 제품들을 팔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계약할 때도 국내 작은 업체들이 계약에 대해서도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지원까지도 도와주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실제 무역 거래를 하는 것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죠. 네. 종합상사 해외 영업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아까 장그래라는 단어를 얘기하긴 했지만 드라마 미생이 좀 떠오릅니다. 그렇죠. 노래 기억나나요? 노래? 플랫, 플랫. 네. 안 돼요. 미생은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드라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생을 찍었던 예전에 대우 건물 있죠? 서울역 앞에 있는 거. 제 첫 직장이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그럼 태성쌤이 약간 옛날에 김그래라고 해야 되나? 네. 김그래 안 할게요. 괜히 또. 임시완 씨의 팬들에게 욕먹을 것 같아서. 어쨌든 종합상사를 지원하는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드라마 또는 만화를 꼭 한번 보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드라마와 실제 종합상사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같은 점은 이거예요. 업무 강도는 매우 강하다. 이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사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쿠폰을 끊어요. 동네, 그 근처에 찜질방 쿠폰을 끊어놓고. 그리고 생활합니다. 그 이유가 업무 자체의 양도 많지만 또 하나는 내가 개발한 바이어들. 그쪽이 우리와 시차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낮대로 근무를 하고 밤에 그쪽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밤에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업무 강도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상사에 들어갔던 친구들을 보면 퇴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안타깝게. 굉장히 큰 꿈을 갖고. 그 당시에는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업계 일을 하는데 잘 들어가서 이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힘들어서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게 힘든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업무 성격상 그렇고요. 업무 강도는 강하다는 걸 감안하고선 지원을 하셔야 되고 다른 점도 있어요. 미생과 실제 종합상사에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점은 채용에 있어서 장그레, 현실의 장그레는 못 봤습니다. 장그레 같은 그런 스펙과 경험을 가진 바둑만 하다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요. 또 다른 점은 여기서는 굉장히 팀 위주로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그런데 실제 입사를 하면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직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개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신입 일정, 일정한 기업 기간을 거친 다음에 바로 매출과 순익에 대한 할당을 주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총책임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많고 결과를 총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팀 내 협업보다는 드라마에서는 팀 내 협업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팀 내 협업보다는 실제적으로는 파트너사와 그러니까 판매자라든가 바이오와의 그런 협업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팀 플레이보다는 약간 개인 플레이가 훨씬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벽이 있다. 이런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워낙 집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 번 미생을 취준생 분들도 이렇게 쉴 때는 약간 틀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영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히 상사를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보는 필독 또는 필청이라고 해서 필시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수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상사 해외 영업, 일반 회사의 해외 영업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하는 일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제품을 써본 적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포스코의 철강 제품을 제가 쓰진 않고 제가 쓰는 뭔가 제품에서 썼겠죠? 자동차, 자동차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반 회사의 해외 영업은 자사의 제품, 자사의 제품을 자체 영업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상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자 거래를 대행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돈이 되는, 돈이 되는 모든 사업을 발굴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부에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라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사일까지 판다. 이런 각오로 일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모든 것을 발굴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원해야 될 사람들은 사업 기획이나 개발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비즈니스 감각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멋있다. 네, 그러니까 라면부터 갑자기 미사일까지 너무 이게 진폭이 커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무를 하나요? 네, 구체적으로 업무하는 것은 앞에서 다 대부분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릴게요. 꼭 반드시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과 종합상사의 해외 영업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알고 지원하셔야지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일반 기업은 마케터, 지역, 해당 지역의 마케터 역할과 관리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또 종합상사의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감각, 내가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팔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을 가늠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해외 영업하고 일반 영업 직군 그리고 영업 관리 직군, 이렇게 영업자가 붙어있는 다른 직군하고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단어에서 나오죠. 해외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겟하는 고객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현지 바이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가 다른 점을 말씀드릴 때 내가 지원할 때 무엇을 유념하고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를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타겟 기업, 고객이 해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어, 글로벌 역량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제공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국내 물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물류를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것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달라요. 국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라든가 미국 달러라든가 유료화 이런 것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그 기간 차이에 따라서 환율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팔고 큰 매출을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 경제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 국내 영업과 상사의 영업은 살짝 비슷하긴 해요. 그리고 국내 영업 관리와 대기업,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은 살짝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면이 무엇이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 다르다는 거 아셨죠?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하는 업무가 다르니까 그 업무 자체마다 지원 전략도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질문을 주셨고요. 해외 영업 그중에서 일반 기업과 종합 상사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죠. 해외 영업 중에서도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역량이 1차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 및 보고 역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근하면 오전 시간에 대부분은 분석하고 보고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씁니다. 무사 작성.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외 영업 중에서 종합 상사의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요. 중요한 역량이. 첫 번째가 글로벌 역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즈니스 감각. 돈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돈 냄새. 이거 개발해서 어디에 팔면 돈이 되겠다.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돈 냄새에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돈. 돈을 만지면 안 돼요. 돈 만지면 안 됩니다. 참고로. 생활의 지혜까지 말씀을 주시네요. 그다음에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엮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개발자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바이어들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영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영업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능력. 그리고 분석력. 여기도 관리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분석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내가 지원할 분야가 영업이냐 영업관리냐 해외 영업이냐 해외 영업 중에서도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이냐 상산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정하고선 내가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 이것을 빨리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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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